대구음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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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무대는 여기서 정말 끝났습니다 앉아 주시겠어요? 앵콜 부르시면 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음악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대구가 낳은 세계적인 국가들의 곡으로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그 인물들이 현재명 선생과 박태준 선생의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대를 준비해주신 지휘자 선생님들과 감독님들 모십니다 큰 박수 주세요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을 위해 대구 음악제를 준비해주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지휘자 선생님 모시고요 총감독 모십니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2018 대구 음악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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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